네 이번에는 수험자의 의상복장입니다. 의상은 흰색티에 흰가운을 착용하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긴팔이나 여름에는 반팔에 가운을 착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의상은 흰색으로 통일을 해주시면 되고요. 머리는 검은 핀이나 검은 머리끈을 사용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로 시험장에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의 착용 의상입니다. 모델은 노 메이크업으로 시험장에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입술 컬러도 전혀 바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머리는 헤어 터번과 그리고 어깨 부분에는 어깨볼을 착용을 하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입는 옷은 가능한 한 흰티를 입어서 깨끗하게 그리고 위생적으로 보이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